제주하면 탈치, 고등어, 닭갈비. 제주에서만 먹을 수 있는 제주식 닭갈비 모자반도 양념해서 깔끔히 하시고 좋아하시면. 아, 담백하고 맛있겠다. 아, 저 노릇길이 한 거야. 어제도 닭고기가 연하고 맛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. 아, 소스가 6개네요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많이 먹도록 해 보겠습니다. 햄버 오면 오늘 게임 끝난 겁니다. 소금 닭갈비 8인분 주세요. 양념 닭갈비 8인분도 또 주세요. 다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? 우리 먹년도 시작했습니다. 들어가자, 들어가자, 들어가자. 야, 이 정도야 뭐. 배가 안 불러요. 이런 찬스를 받았어요. 찬스... 나갔습니다. 지금 만리가 안 될 것 같아요, 여기. 왜 울어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